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딱 이 타이밍에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 규제 완화 정책 그리고 거의 뭐 풀로 지금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죠. 그런 건 뭐냐면 이게 부동산을 올리기 위한 거냐.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보거든요. 자본시장으로 완전히 터닝을 하고 있구나. 시장이 갑자기 팍 켜버렸잖아요. 거기로 간 돈들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 중국이 지금 제일 부족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지금 이번에 다 뭘 해보겠다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아요. 싸게 나오니까 우리가 침식을 당할 수 있다. 이 문제인 거지. 그게 이제 중국 정부가 바라는 방향이고 그 정책 속에 다 녹아들어가죠. 신영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모시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중국 경제, 중국 증시에서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국내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중국 경제에 대한 편견, 선입견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정말 중국 관련해서 비즈니스만 30년 넘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찐 전문가 분을 모시고 하나하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이후에 중국 주요 증시들이 한때 한 30% 넘게 급등하기도 했어요. 지금 약간 순구르기 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의 경기부양책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지금 우리 진행자님께서 경기부양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워딩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부양책이 아니고요. 어찌 보면 부양책은 그 중에서 그 길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나오던 그런 정책, 매크로 정책이 있을 수 있고 작은 또 이런 세부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 굉장히 결이 다른 또는 다른 방식의 타법이 나왔다. 그래서 그거 나오던 날도 굉장히 좀 놀랐었고요. 사실.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이 타이밍에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우리 시각이나 또 외국의 미디어들 시각에서 볼 때는 부양책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단순히 그렇게 볼 게 아니고 그들은 지금 이걸 디플레이션 파이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또 그 수단 자체가 자본시장, 금융이나 은행 이런 게 아니고 사실 두 개잖아요. 은행은 사실 금리 가지고 조절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재정 정책은 돈을 얼마나 투입을 하느냐. 양이잖아요. 이거는 가격이고 이건 양인데 이 양과 가격. 이걸 갖다가 이번에 동시 패션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옷 단위가 투 스타하고 타자도 하잖아요. 사실 지금 현재 현대 국가의 매크로 정책 자체가 이 구분이 사실상 많이 줄어들고 있는 미국도 뭐 필요한 거는 다 하지 않습니까? 금리 가지고도 하고 또 막대한 부채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거랑 똑같은데 중국은 사실 그걸 이제 분류해서 따로 이렇게 놀던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게 동시에 근데 이제 시차를 두고 나왔다. 근데 제일 먼저 나온 게 9월 24일 날 9.24 정책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처음엔 어? 이러다가 이제 그 뒤에는 해석을 굉장히 크게 했죠. 그리고 그 정도의 어떤 강도? 또 크기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만 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경기부양책이라고 하면 딱 이 부분만 보는 건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장을 어떤 시장? 자본시장을 바꾸겠다. 그 자본시장을 바꾸는 용도는 이제 주차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그동안 한 부동산이 어려워지고 또 미국과의 이런 대국 경쟁이 시작된 그 이후에 한 4, 5년 동안에 그쪽 띵크들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을 것이다. 그것이 이번에 일부 나온 것이 9월 24일 정책이었고 그 뒤에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좀 의미를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기왕 질문 주셨으니까 사실 뭐 세 가지잖아요. 금융과 부동산과 자본시장, 금부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금리 내리고 지준율 내리고 혹은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거든요. 돈의 가격을 가지고 좀 조절하는 건데 지준율은 양이잖아요. 이제 돈을 푼 거니까. 그런데 이제 부동산 관련 정책이 어떻게 나올 거냐 거기서 이제 은행 쪽하고 관련된 것처럼 기존 대출 금리를 조금 내려주고 0.5% 내렸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29월 말 29일까지 30일까지 계속 나온 일선 도시에 대한 이런 규제 완화 정책 그리고 거의 뭐 풀로 지금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죠. 그런 건 뭐냐면 이제 각 도시별로 거기서 말하는 도시별 정책을 갖다가 거의 전국적으로 해서 다 동시다발적으로 다 풀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을 올리기 위한 거냐.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보거든요. 부동산 올릴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그게 사실 20년 동안 축적된 그런 부동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가발전에 엔진이 두 개 있다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는 부동산이 거의 뭐 큰 엔진이었고 나머지가 작은 엔진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달라지고 있는 거죠. 부동산을 작게 하는 과정에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워낙 관련된 가게 또는 또 기업들도 사실 많이 샀고요. 부동산을.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가격을 누르는 디플레이를 가져오는 그런 요인이 된 건 분명한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과거에 내가 해왔던 짓을 전면부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나라 입장에서는 그동안 20년 동안에 그것은 필요했던 뭐 필요악이라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었지만 지난 4년 동안에 이게 아니다라고 정책을 바꿨었고 또 그게 아니라서 전환을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은 지금 현재 중국 경제를 전체적으로 다 자기들 발목에 묶인 그런 콩크리트 덩어리처럼 이제 이렇게 못 뛰게 또는 물속으로 처박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한데 지금 이제 콘크리트 정도는 깨주는 정도죠. 그래서 더 이제 침몰하지 않는 정도. 그러니까 막아주고 그게 막은 상황에서 그럼 새로운 거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라고 봤을 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제 자본시장으로 완전히 터닝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자본시장의 대표주자가 이제 증시고 이 부분을 이제 좀 액티브 또는 에쿠티 쪽으로 가면서 주식 쪽으로 가서 뭘 할 거냐. 그 문제가 남은 거죠. 뭘 할 거냐는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틀에서 제가 이해하는 이번 정책은 큰 밑그림이나 장기적인 플랜은 이렇게 보면서 시작하는 게 그들의 의도나 또 우리의 어떤 투자 하실 때도 조금은 더 단순하게 이번에 금리 어떻게 하고 뭐 좀 낮춰주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조금 이렇게 약간 대피자. 저는 그거는 정말 중국을 모르시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게 오히려 저는 걱정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이번 그 정책이 1978년 중국의 개혁 개방 그리고 1992년에 우리하고도 수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1, 2년 전에 90년, 91년에 중국 증시가 생겼잖아요. 그 이후에는 제일 큰 터닝 포인트가 왔다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부동산 의존, 토지재정, 지방재정, 지방부채, 미국과의 경쟁은 뒤에 시작되지만 수출.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빠진 게 이제 민생이고 내수였어요.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어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터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뭘 통해서? 이번 자본시장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거에 이제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 시도는 굉장히 신선했고 적어도 그걸 갖다가 실패할지 성공할지를 갖다가 그냥 점 보듯이 막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리서치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좀 조금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준율을 내리고 그다음에 금리 내리고 그다음에 또 약간 돈풀기 정책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정도만 들으면은 워낙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쪽에서 이제 매크로적으로 액션을 취하면은 워낙 글로벌 자산시장이 움직이니까 그거랑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뭐 대단한 건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과거의 그 중국의 정책과 비교해서 뭐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달라졌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말씀드린 거에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왜 이 시점에서 나왔느냐. 지금까지는 이걸 하고 싶어도 안 했거나 못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의 방향이 미국 쪽이었잖아요. 그렇죠. 뭘 하더라도 그동안에 지금 4년 정도 됐을까요? 4년 정도는 롱 인플레이션이었고 숏 디플레이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롱을 미국이 이제 금리가 높고 그리고 또 그쪽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M7도 다 있고 모든 테크 다 있고 AI 다 있고 이러니까 그쪽으로 하는 게 맞았던 거고 그건 절대적으로 뭐 맞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이쪽은 스퀴즈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디플레 그러니까 숏을 때리니까 중국에 들어왔던 과거에 뭐 사업을 하던 이제 자산운용사가 됐건 증권사가 됐건 여기에 대해서 뷰가 굉장히 나빠지죠. 왜냐하면 돈이 이제 미국으로 가니까 금리가 앞으로도 또 이제 뭐 지지구 복구 이렇게 되겠지만 금리가 어쨌건 방향이 한번 터닝된 게 이제 9월 18일이죠. 그 뒤에 기다렸다가 이제 일주일 정도를 뭐 형식과 어떤 뭐 최대한의 효과를 노렸다 그럴까요? 그렇게 준비해서 이제 그게 며칠 만에 나온 정책 절대 아닙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뭔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문제점 그런 걸 갖다 계속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띵크탱큰들은 책사들은 이거를 위에다가 교육을 시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게 그런데 이제 그 시진핑이라는 그 사람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까지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이제 그 뒤에 이틀 뒤에 있었던 중앙정치국회의에서도 이제 시진핑도 그렇게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번에는 이게 바텀업으로 잠깐 하다가 뭐 이렇게 또 찍어 눌리는 이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래 위로 컨센서스가 있었구나. 인민은행 또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그리고 관리감독총국. 그 플러스 이제 재정분이 뭐 상무분이 주택건설분이 또 가장 중요했던 이제 발개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이런 쪽으로 쭉 해서 시리얼로 계속 정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조금 좀 호흡을 가닮는 계기가 됐던 거는 이 정도 정책을 내면 시장의 신뢰를 좀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뭘 할지에 대해서 그런데 시장이 갑자기 팍 튀어버렸잖아요. 본토시장도 튀었지만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닫기 전까지 30일까지 제일 많이 튄 거는 아시잖아요. 홍콩하고 또 싱가포르 뭐 이런 차이나 해외에 있는 차이나 에셋들이 많이 뛰었지 않습니까. 거기로 간 돈들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 그거 사실 중국 사람들 돈은 극히 일부일 거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그 사이에 일본에서도 펀드가 320억 달러인가 빠졌다고 지난 몇 개월 동안에 그 돈들이 어디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없었지만은 이제 분석하는 회사나 증권사 쪽에서는 이 돈이 이제 일로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타이완에서도 한 180억 불 빠졌고 삼성전자도 최근에 많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얘기를 하지만 일부가 국내로 재투자됐거나 아니면 일본은 또 빠져나갔을. 그런데 제가 볼 땐 가장 큰 거는 역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사전에 준비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이건 상수로 그냥 두고서 시작을 했다고 보면 거기서 빠진 글로벌 자산들이 일부는 들어왔을 거고 또 중동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쟁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 이제 이 페트로 캐피탈들이 어디로 갔을까. 제가 볼 때는 중동하고 사이 또 좋잖아요. 러시아로 갔을 리는 없고. 한국으로 투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쪽도. 그러니까 이게 뻥 튀면서 예상보다 더 시너지가 난 거고 그게 서로 이제 본토 A와 홍콩 H와 또 싱가포르까지 아니면 이제 미국에 있는 뭐 이제 단련의 ADR들까지 다 이제 좀 겁이 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쫙 가버리면은 2014, 15년. 15년이죠. 그 상황도 또 연상이 됐을 거고 굉장히 2006년, 7년. 그 당시에 또 거기서는 미친 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펑니우브라 그래서 이제 사실 그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완급 조절을 미리 생각을 했겠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타이밍으로 완급 조절도 하지만 뭐라 그럴까요. 정책 당국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도 이제 조절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중국으로 몰리는 자금의 속성과 그쪽 시장의 속성 자체가 이번에 꽝 해서 그냥 뻥 터진 거. 그래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금은 여러 곳에서 지금 적지 않은 자금들이 지금 중국 쪽으로 몰리고 있고 이거는 우리 진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숨고르기를 자기들이 피동적으로 하건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건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를테면 미국에서도 좀 자금이 중국으로 몰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같은 아시아권에서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돈이 좀 빠져서 몰릴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속된 말로 빈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빈집터리를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많이 올랐는데 만약에 이런 중국 정부의 정책이 잘 먹혀 들어간다든지 하면 더 이렇게 중국 쪽으로 쏠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금이. 그러면 좀 상대적으로 유동성 관점에서는 같은 아시아권에 묶여 있는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여기는 수국 관점에서 좀 불리할 수도 있는 거고 약간 그럴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될까요? 분명하죠. 그거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사실 평균이 아니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중국 자산이 지금까지 그렇게 찍어 눌려가지고 쫙 해서 밸류에이션이라고 표현하는 P라든가 이런 레벨들이 전부 다 히스토리컬로 굉장히 낮은 거에 있었던 거에 큰 공헌을 했다고 그럴까요? 분명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롱샷 해치펀드가 맞거든요. 미국 자산 잡고 중국 자산은 숏을 쳐버리는 이런 것 아니면 아시아권에서라도 인도 잡고 중국 치고 그게 가장 클 것 같겠군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이랬었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해치펀드 속성상 이거는 인도를 좋아하고 중국을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디서 더, 어디서 더 높은 수익이 나올 것이냐가 자기들도 그렇고 클라이언트들도 그렇게 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국 기대값이고 그것을 이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책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이 정책이 가져올 최대값이 있을 거고 최소값이 있고 또 마이너스값도 나올 수 있죠. 어떻게 볼 거냐예요. 근데 그걸 알려면 적어도 풀이를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경기부양책 나왔으니까 금리 내렸으니까 뭐 이 정도 1조 R&B가 그거 가지고 되겠어? 절대 그거 아니고요. 뒤로 돌아가서 보면 중국은 지금까지 자본이 축적돼 있던 왕조나 없었어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메디슨 박사가 했던 19세기까지 해서 지난 1세기부터 00년부터 19세기까지 그분이 이제 뭘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만든 자료를 보면 인도하고 중국이 0부터 1500년, 1800년 거치면서 글로벌 GDP 넘버원이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미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었고 200년 전만 해도. 그 중국이나 또 인도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자본이 축적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본 축적이라는 거는 제가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내년에 뭐랄지 10년 뒤에 뭐랄지 계획을 세워서 이게 캐펙스 재투자라는 게 이게 자본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게 안 됐어요. 왜 그러냐. 중국은 역대로 왕 또는 황제하고 민간이 대등한 관계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시진핑 황제라고 표현들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 결과는 뭐냐면 그 4천 년 문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밀려 들어온 게 언제나 18, 19세기의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또 거기에 은행이 들어왔잖아요. 은행이 처음 들어온 게 제가 살고 있는 상해 와이탄 쪽에 거기 가면 은행들 쫙 있거든요. HSBC도 거기서 생겼고 거기서 생겼어요. HSBC가. 왜냐하면 장사는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밴커들이 그 당시에 그걸 보고서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공산당에 들어와서 싸그리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본 우리의 경험치는 저건 안 돼. 또 언제라도 변할 거야.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정태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보면 맞는데 미래를 보거나 동태적으로 볼 때는 다른 시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중국이 그동안 자본이 축적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무슨 사태가 있었냐면 문화대혁명이 일어났고 대학진운동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 돈도 없었기 때문에 개혁개망을 했던 거예요. 개혁개망을 하고 일부 지역을 딱 지정을 했죠. 그게 심천이잖아요. 글로 오는 거는 누구도 오늘 처음에 들여왔을까요? 홍콩이에요. 홍콩이 그때 엄청난 기회가 있는 걸 본 홍콩의 자본가들이 투사를 했던 거고 대만이 투사를 했고 우리는 이제 수교된 다음에 들어갔으니까 늦었고 일본이 먼저 갔죠. 미국도 독일도 먼저 들어왔고 그런 과정에서 자본들이 축적이 되기 시작했지만 항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업가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뺄려고 했던 그리고 부동산을 사야 됐고 자기 본업은 언제라도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제가 볼 때 중국의 제일 큰 문제예요. 문제였고 그것도 이번에 바뀌어요. 그럼 자본 축적을 민간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지금은 많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중국 A주 시장이 지금 5,300 한 4,50개 주식이 올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자본이 축적이 돼 있는 거 맞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1,400개 국유기업이 있고 나머지 국유기업도 이제 40만 개가 있지만 민간기업이 5,400만 개 정도 돼요. 5,400만 개 중에서 5,400개가 상장돼 있으니까 만대일로 뚫고 올라온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들도 옥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중국 자본시장에 지금 힘 못 쓰고 저렇게 찌질한 그런 변해버린 거는 지난 5,6년 동안에 3,000개 주식을 상장을 시켰어요. 6년 동안에 그 많은 주식이 올라가면서 국내에서도 중국 국내에서도 증권사들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PER이 아니고 PDR을 쫓아가는 거죠. 드림이라고 그래요. 드림레이션.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잘하는 근데 그러다 보면 기업가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술도 크게 없는데 시장은 치열해. 딴 생각하잖아요. 인간의 탐욕이니까 그것도.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불안하니까 자금이 빠지는 나의 어떤 보호기제가 없었다. 그런 불안감이 아까 말씀드린 과거의 그런 부자들 그리고 자본이 축적되지 않았던 그런 분위기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이제 그 역사를 보면 자본이 축적이 안 됐기 때문에 전쟁도 못했고 영국이 쳐들어왔던 아편전쟁 이럴 때도 이제 뭐 총도 없었지 않습니까? 대포 이상한 거 가지고 하다가 다 당했고 아편 태우는 걸로 당했고 그런 걸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대국이잖아요. 대국이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공산당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너무 이념에 집중하고 막 이랬었지만 시장을 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달라진 거예요. 달라졌고 미국과의 좋은 시절에는 정말 20년 좋았잖아요. 미국과는. 그런데 그게 바뀌니까 그쪽도 타법이 바뀌고 미국도 이제 타법이 바뀌고 그 과정에서 자본 시장이 죽어놨던 거죠. 하지만 이들도 배운 거예요. 자본 시장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중국이 지금 제일 부족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기술하고. 특히 이제 반도체. 그것도 첨단 반도체죠. 또 하나는 금융이죠. 자본 시장. 사실 은행은 뭐 강하지는 않지만 크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지금 이번에 다 뭘 해보겠다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런 걸 갖다 따라가는 그런 변화는 분명히 누군가 또는 앞으로는 점점 늘어나야 된다. 그거를 모르고서는 그냥 우리도 단기 투자밖에 못할 것 같고요. 사실 말씀 들어보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을 하다 보니까 경계 당연히 마비가 됐었고 그에 앞서서는 또 엔터파이낸셜 그룹 상장한다고 했다가 다 이제 상장 부결되고 마인이 사라지고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서방 언론 기준으로 우리가 접하다 보니까 역시 중국은 아무리 엄청나게 큰 기업을 만들어도 중국 정부의 잘못 보이면 공산당이 잘못 보이면 그냥 사라지는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안목적으로 그 신뢰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변해야죠. 변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작은 그런 증거들은 있어요. 그런데 크게 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전환화가 가장 장기적으로 해오고 있는 게 뭐냐면 개혁하고 개방이거든요. 어떻게 밖에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안에 있는 저는 이 두 가지는 멈춘 적이 없어요. 계속 열었고 계속 개혁을 했고 그런데 그쪽 입장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혁신이건 개방이건 가장 그 뭐라 그럴까요? 바텀 라인이라고 그럴까요? 넘을 수 없는 선은 안정이거든요. 안정. 저 나라의 안정은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 집권이고 하나는 통일이에요.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는 그렇습니다. 2,000 몇 백 년 동안 통일 국가를 유지하는 거는 왕조가 24번 바뀌었지만 유지가 됐었고 중앙 집권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런 속에서 이제 그 두 개를 갖다가 딱 이렇게 합치는 건 뭐냐면 안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정을 해칠 수 있는 급진적인 개혁 절대 안 되고 급진적인 개방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부자를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는 외환시장 완전 개방과 자본시장 완전 개방은 그들에게는 안정을 해치는 안정이라는 게 정권의 안정일 수도 있는데 어떤 가격 결정권 이런 거를 갖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냐 남들이 가지고 있냐 이 기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거는 넘을 수 없는 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정책 이거는 정말 마위는 사실 미지적인 사건이라고 보면 코로나는 이제 거시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이제 상해 집에서 저희 큰 애는 이제 밖에 있었고 집사람하고 막내하고 저하고 셋이서 집에서 200기를 먹었거든요. 연속으로. 우리 군대 가도 저도 이제 일빵빵 나왔지만 군대 가도 200기를 먹기 힘들어요. 짬밥을.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그때 그야말로 그 나라에서 주는 식량이었죠. 처음에는 한 한 달 3주는 그랬어요. 그다음에 한 달 지나면서는 저희가 먹고 싶은 걸 갖다가 살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엄청나게 상해를 지역을 스며들었던 게 핀 또 도어예요. PDD 여기서 뭐라고 하죠? 핀 또 도어라고 그러는 거 맞죠? PDD가 그때 상해로 쫙 해서 상해 2,600만을 나머지 아마 배달하는 업체들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지배적이요. 그런데 그때 느꼈던 거는 큰 것 같아요. 상해를 왜 골랐을까? 상해는 그만큼 중국에서는 좀 다른 의미가 있고 북경은 워낙에 관치 관색이 있는 데고 무한은 그걸로 또 시작을 했었잖아요. 상해를 그때 했을 때는 시범효과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 우리 시진핑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독재 뭐 이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시진핑 독재 맞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라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안전과 통일이고 중앙집권이거든요. 그거는 백성들이 반대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분열하자 독립하자 그거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있다 그러면 그러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인정을 하는 지도자냐 그리고 그것이 안정에 관련이 돼 있느냐라고 볼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라 그럴까 독재라 그럴까 거기에 대한 톨러런스 허용치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훨씬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도 또 이제 계층을 나눠놓고 봐야 되는데 저희가 상해에서 더덕노라 푸동에서 루지아주 이쪽에 금융가 쪽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상해 0.001% 거든요. 그 사람들은 볼만이 많아요. 분명히 놓고 봐야 돼요. 제가 그냥 생활 속에서 느끼는 견지에서는 그 시진핑이라는 사람의 어떤 지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또 하나 나눠놓고 볼게 그러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과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게 이제 코로나였죠. 팬데믹이 왔을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상식선에서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지 안에서 봤다 그러면 저도 그 속에서 뭐라고 그러죠 시위 못했거든요. 지금 나갈 수도 없었고 엄청난 불만이 쌓여있었고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만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 이렇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걸 보면서 이게 세뇌일까 그걸로는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의사결정의 리스크는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랑 약간 인식이라든가 공정과 자유에 대한 또 민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제 해석이에요. 이게 어떤 학문적인 거 전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거는 크게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걱정은 안 해요. 근데 잘못된 의사결정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많이들 얘기하시는 전쟁 근데 그것도 이번에 그 의사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전쟁 리스크 과거에 이랬다 그러면 이번에 이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노력을 해서 뭔가를 만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버튼을 말하자면 실행할 가능성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양안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양안전쟁이 됐고 전쟁할 게 양안전쟁밖에 없겠죠. 일단 가장 큰 게 미국하고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거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게 경제가 어렵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부적인 근데 이거를 따로 놓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왜 나왔을까에 대한 게 이 속에는 민생도 있고 내수도 있고 또 반도체 테크 전쟁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자본시장이라는 게 저희가 너무 과다하게 해석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렇게까지 타법을 바꾸고 방법을 바꾸고 온 그 실행부서 그리고 이 기획부서 발개위 그리고 그 중간에 뭔가 책사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다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가 이거예요. 이거가 변하면 이쪽도 변할 수 있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까지 제일 부족했던 게 뭐냐면 내수잖아요. 그러니까 외수에 의존을 했던 거고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밀어냈고 오버커파서티가 발생을 했고 이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부동산을 더 가면 미래가 망가져요. 미래 세대가 망가지고 지금도 불만이 거기서 많이들 나오는데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공동부요 우리가 많이 이제 아 이건 뭐야 백도야 뭐 이렇게 했지만 저쪽은 농민공이 됐건 아니면 중산층 이하가 됐건 이런 사람들을 케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75년을 집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당 100년 넘었죠. 103년 됐잖아요. 공산당이라는 게 그런데 그렇게 오래 길게 크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정치집단을 우리는 한마디로 너무 과소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알고서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식의 틀을 가지고 그렇게 딱 하면 저는 거기서 발생하는 편차나 오차가 되게 크다고 봅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해결 과정을 솔루션을 봐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서 나온 것보다 이게 해결이 됐을 경우에 에너지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올라가든 망하든 망한다고 하면 숏을 쳐야죠. 맞잖아요. 흥하면 거기에 담궈야죠. 일부라도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서방경제학적으로 접근하면 지금 중국이 해석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저는 저축률인 것 같아요. 저축률이 40, 45% 와 이상하다 이러는데 그래서 저건 안 돼 비효율적이야 나라 망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망하는 나라에서는 은행에 돈 두면 안 되잖아요. 돈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만 벌면 저축을 해요. 그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뭘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분명히 있어요. 공산당이 만능이냐 아니면 무능이냐 둘 다 아니에요. 공산당이나 중국 정부는 만능도 아니고 무능도 아닌데 이게 모순론이지만 둘 사이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는 만능인 것 어떨 때는 무능한 것 같고 근데 중간쯤은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공산당이기 때문에 망할 거야라고 보면 그들이 해왔던 이런 성취라든가 또 오래 지속하고 있는 이런 거는 설명이 안 돼요. 중국이 왜 지금 내수가 안 되고 디플레이션으로 갔을까 제가 볼 땐 주머니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노가다 노동주머니밖에 없어요. 노동을 하지 않으면 내일 돈이 없는 거예요. 재산이 없잖아요. 지분도 없잖아요. 나라가 지분을 다 갖고 있다고 보면 그거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시간이 예를 들어 서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적어도 우리 해방 이후에 그런 형성이 됐고 또 우리가 일본의 그런 상황에서도 개인들이 재산 있는 집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싹 들어오면서 완전히 다 섞어버렸잖아요. 섞으면서 다 뺏어버렸고 자본가들을 쫓아 냈고 우리가 볼 때 이해 안 되는 짓이지만 그건 그들의 역사에서는 인정할 거고 그리고 78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이제 문제를 몇 년 동안 더 확실하게 인식을 했던 이런 책사 틴크 데크들이 이번에 움직인 거고 앞으로는 백성들한테도 뭔가를 해줘야겠다.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했다는 게 중요하고 인식을 갖다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거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번에 그 부양책이 내수를 좀 살리기 위한 거기에 집중된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중국이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엄청나게 물건을 싸게 만들고 공쟁을 시키다 보니까 품질도 어느 정도 높아지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약간 전기차를 들 수가 있는데 중국의 전기차 생산 캐파가 4천만대라고 하더라고요. 내수에서 소비할 수 있는 거는 대략 2천만대 정도 반 좀 넘죠. 결과적으로 한 2천만대 가까이가 남는다는 건데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무래도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 엄청난 관세를 또 구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미래의 중국의 전기차 어떻게 보시나요? 그걸 전체로 봤을 때 마이크로를 보면 중국의 생산 캐파가 많다. 맞아요. 오버커페사티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사실은 많다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싸게 나온다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싸게 나오니까 우리가 침식을 당할 수 있다 이 문제인 거지 사실 오버커페사티는 모든 산업에 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의 자동차도 70, 80% 수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아시아 쪽에서 이제 우리 중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잖아요. 사실 그들의 논리를 제가 들어볼 때 일견 합리적인 부분도 있긴 있어요. 하다 보니까 과잉 경쟁이 되고 또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던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오버커페사티 문제가 지금 잠재되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해결 방안이 중국 니네 수출하지 마라. 관세 올린다. 이거는 이제 수출을 막으려고 하는 나라 입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게 무슨 뭐 WTO에 재소를 하거나 말거나 요즘 그런 거 신경 쓰는 세상은 아니니까 전기차가 아마 지금 아까 4천만대는 전체잖아요. 내연차 전체. 전기차 캐파는 지금 천안 4,500만대 되는 거 글로벌 시장이 그리고 중국에서 만드는 거는 한 뭐 900 한 몇 십만대 정도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은 이제 여전히 중국 국내에서 소비를 하잖아요. 전기차는 중국 국내에서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이제 사야 되는 결국은 밖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도 뭐 엊그제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또 여지는 남겨놨지 않습니까. 투표가 27개 나라 중에서 10개 찬성하고 5개는 반대했는데 12개인가? 그 친구들은 기권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뭐 통과가 되는 거더라고요. 반대가 15개가 넘어야 되고 60몇 퍼센트 넘어야지 반대가 그래야 안 하는 건데 관세는 때려놨죠. 제가 볼 땐 가지고 있는 오버커페서티 문제는 국내 문제라고 보면 그게 이제 해외로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 그 문제는 결국 너무 많은 카메이커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해체 모여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중국 정부가 바라는 방향이고 그것도 이번에 정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 정책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M&A를 자금을 지원을 하겠다는 그것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면 중국의 냉장고가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입장에선 백색과전이 굉장히 과거에 우리가 잘했는데 일본이 잘했고 지금은 중국이거든요. 가격 경쟁력 그게 더 커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친구들이 과거에 400개, 500개가 넘던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9개, 10개로 지금 축약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큰 애들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없애버렸거나 아니면 인수했거나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 업종에서 제일 큰 회사 아니면 넘버 1, 2가 싸우면서 업종이 공급망도 넓어지고 이런 거잖아요. 너무 이렇게 퍼져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갖춰 나가는 게 발전이라고 보면 자동차 쪽이 될까 뭐가 될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장 지배력이 더 커지건 아니면 어떤 미래에 대해서 조그만 애들이 있으면 이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큰 애들을 몇 개 있으면 그래도 반도체로 슈퍼사이클을 갖다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스몰스텝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정책이 이번에 나온 속에도 저는 봤어요. 제가 저 혼자의 해석이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M&A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미국이 사실 M7이나 이런 친구들이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배당보다는 어찌 보면 저거잖아요.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태워버리잖아요. 소각. 그게 사실 애플 주가 뭐 이런 데 굉장히 크게 반영되지 않습니까? 중국 자본시장에 대해서 한 분도 그런 얘기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중국의 지금 자사주 매각 자사주 매입 소각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되시는지? 아니요. 미국은 선진이고 중국은 후진이야 이건데 그냥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저쪽은 그런 투자자들의 입맛에 맞는 그리고 그 정도로 성숙한 시장이고 근데 이쪽은 미숙한 시장이죠. 근데 얘네들이 미숙한 게 성숙해지면 그것도 기회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런 작은 이런 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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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스몰 스텝 빅토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게 잽이잖아요. 잽잽잽잽잽잽 이러다가 언제 모르지만 이번에 주가 반등에는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올라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유동상 장세 그리고 와 이제 돈 풀겠지 재정부에서 5조 R&B를 풀지 10조 R&B를 풀지 이게 제일 관건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밑그림의 큰 변화의 흐름을 봐야 된다. 그게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고 제 채널에서 계속 얘기 드리는 게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짧게 갈 게 아니고 길게 가셔야 되고 급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시장은 이렇게 이렇게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갈지 이게 이제 중국 정부가 그리는 그림일 텐데 그 사람들 그린대로 가지는 않는 게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도를 알아야 그리고 어떤 타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지 이게 가다 보면 약간 좀 튜닝도 할 거고 방향도 바꿀 거고 우리 맨날 부동산만 가지고서 그것도 부동산도 제대로 된 그런 현지 정보 뭐 이런 거 가지고 한번 모르겠는데 그쪽도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다 그럴까요? 그런 게 보이면 그걸 따라가면서 가야 돼요. 적어도 그런 걸 봐야 되는데 그거 현지 안에 있으면 못 봅니다.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계속해서 중국이 변화하는 그런 흐름을 잘 봐야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직관적으로 말을 하자면 중국 투자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투자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 종합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투자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저희 쪽에서 이것도 직업병인데 보면 돈의 속성과 그리고 만약에 제가 개인이건 아니면 제가 펀드를 투자했건 그러면 그 속에서 얼마나 중국 비중을 가져가는지 중국에 다 들어가는 그런 펀드도 있을 거고 ETF도 있을 거고 그거는 얼마를 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분명히 기관이건 개인이건 언더웨이트가 맞거든요. 비중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발빠른 자금들은 이미 움직였고 그런 걸 감안을 하실 때는 보셔야 되고 가능하다 그러면 투자도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변동성 장세가 지나가고 이거는 지금 베타 시장이거든요. 시장 전체가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조정을 거치고 식으면 알파 시장이 나올 거예요. 섹터 시장이 나오고 그중에서 내가 중국을 리서치를 해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한번 내 용돈 조금씩 해서 적립식 투자를 할지 어떨지 그런 문제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보신다 그러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저희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안 보는 리스크가 제일 큰 게 중국이다. 그러니까 인식차와 사실관계에 이걸 정보 비대칭이라고 그러면 이 차에도 제일 큰 게 저는 중국이라고 봐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오래 살기도 했고 또 오래 사는 동안에 큰 회사에서 있으면서 많은 그런 리소스들을 가지고 또 많이 공부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그냥 이렇게 리모트에서 보는 분들보다는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중국의 언더웨이트 돼 있고 비중이 축소돼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좋은 시그널을 낼 수 있다. 안별하고 쭉 가거나 이렇게 쭉 빠진다 그러면 그렇겠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하나의 어떤 변화의 포인트는 와 있다. 그런데 미국 투자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조금 조금씩 해가면서 더 관심이 생기시잖아요. 보시긴 하셔야 된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제가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하이에서 계속 상하이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출을 많이 높이려고도 하고 또 그쪽에 있는 한국의 뉴스는 제가 거의 안 보는 편이긴 하지만 이쪽 리포트도 거의 안 보는 거거든요. 그쪽의 거와 글로벌 하우스들의 그런 여러 가지를 섞어서 나름대로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데 그런 소식들을 자주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고 저희 채널은 그런 쪽에 포커스가 돼 있어서 저희 상하이 클래스 많이 봐주시고 많은 또 구독 달란트 투자에도 많이 불러주시면 가끔 자주 뵙겠습니다. 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안 보는 게 가장 큰 리스크다. 지금 중국이 아시다시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어가지고 증시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부분 선입권을 많이 갖고 계시고 여긴 투자 대상에서 아예 지워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럴 때 사실 순식간에 또 기회가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또 정말 좋은 클래스 채널 운영하고 계시니까 꼭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중국 정보를 들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런 자산을 굴려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심형관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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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